좀 뭐 같은데? 뭐 같다고? 이거 하신 거 아니야? 왜 웃으십니까? 왜 웃으십니까? 왜 웃어요? 이걸 귀엽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원래 왜 이렇게 작나? 언니 그때 우리 탈심이 언니 있고 영상 봤을 때 콧났네? 두 개로 했잖아요 두 개 하는 거였어요?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나 진짜 하고 올 줄 몰랐지 한 대가 한 대가 했잖아요 그걸 미리 말했어야지 좀 뭐 같은데? 뭐 같다고?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? 뭐 같다고 지금? 뭐 같은데? 춥았기도 하고 이건 뭐예요? 다 꺼내놨인다 아니 아니 아니요 어 아 누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네 일상을 좀 인마이백 뭐 이런 거 했구나 What's in my bag? 이거 뭐예요? 이거 회귀치네요 얼굴보단 천천히 어두운데? 여기랑 목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여기보다 깜해 보이게 어머 thy 의상 뭐 입기로 했어요? 그래서? 아! 의상이요? 네 이것도 내 스타일이야 아... 기회만 주신다면 입겠습니다 언제 입어요? 아 지금 입어야지 지금 어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안 맞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요거를 받았어요 요건 내가 이제 자주 입는 스타일이니까 짜잔! 어? 이걸 입을 거야? 짜잔! 어? 이거 한번 입어봤어요 왜냐면 이게 저 자켓이 안 맞을 시 이걸 입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맞을까봐 일단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우 어떡해! 어우 어떡해요 어우 어떡해요 너무 아파요 아니 그니까 이 부분을 왜 여기다 있어 너무 무거워 됐죠? 어? 어 났다 어 좀 났다 아 좀 났다 아 왜 이렇게 웃겨 아 왜 이렇게 웃겨 어머 어머 이거 너무 웃긴다. 원래 여기가 좀 통과하는 건데. 통과하는 거라고요? 팔이 지금 여기 통과를 못 하는데 지금? 팔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? 치마는 맞아요? 치마는 안 입었습니다. 저기 있어. 생팬티. 생팬티 안 넣어요. 왜요? 아 입었습니다. 아 입었어요. 아 입어네요. 나중에 부채 안으로 양말 좀 밀어 넣어야 되겠다. 아니에요. 다 잠긴 거예요. 왜 안 잠갔어요 근데? 발이 두꺼우니까 그렇게 짜게 먹는데 발이 안 묶겠어요. 이게 나한테. 왜 웃어요. 왜 웃어요. 이게 나한테 하면서 왜 웃냐고. 안녕하세요. 어 좀 넣어서 입으면 안 돼. 넣어서 입어야 돼요. 넣어서 입어요? 아래에다 넣어서. 아니 왜 이걸 여기 와서 해. 아니 왜 이걸 여기 와서 해. 정말. 원래 모델들은 이런 거 남. 니가 모델이야. 아우 정말 모델라고 저러는 거야. 진짜. 스스로 전화 본 거야 지금. 자 어때요? 아 이거 팔은 최신 트렌드네. 작년 트렌드. 작년 트렌드가 뭔데요? 손이 안 보이는 거. 손이 아니 원래 보이는 건데. 왜 짜증이 좀 잠 보여요. 무슨 바지라고 해야 되지. 여기 참 애매하네. 아니 근데 이거. 이걸 입으라고요? 아니 까꿍 할까봐. 니 바지 위에다가 이거를 입고 와. 아 아니면은.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찍어. 알았어. 그런 얘기를 하세요. 아니 저번에 헨리가 얘기해줬잖아. 지금 바지도 찍어요 지금. 알았어. 바지가 아주 그냥 너무 찍네. 서운히 오면 짐 말라더라고요. 나는 뭐 다 준비했습니다. 넘카로 가시죠. 왜ят 빨리 들어가고 싶은가 봐요. potentially 많이million пож ждet는데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릴 만의 슈색 시작해 볼까요. 그럴까요? 좋아요. 가시죠. 레츠고. 오케이. 아직 셀프클인데. 찍어봐 깜짝이야. 목만 나오네. 아 나 얘랑 얘랑 셀프클 못 찍어. 목만 나와. hurry 안 나와. 시작할 걸 그랬는데 곡만 나왔어